네 그럼 오늘 스물일곱 번째 시간이구요. 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주제를 좀 많이 바꿨어요.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Signals and Systems 해서 Time Domain 상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Convolution Property였죠. Convolution Sum, Convolution Integral 그래서 Time Domain 상에서 시스템을 Linear Time Invading System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Analysis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디자인하면 대충 뭐 몇 가지는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Frequency Domain 상에서 이제 분석하고 설계하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Periodic Signal의 부리의 시리즈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Non-Periodic 또는 A-Periodic Signal의 우리의 Transform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시스템 Linear Time Invading System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배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Toolbox 안에 도구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뭘 배웠죠? Laplace Transform과 Z Transform을 배웠어요. 그래서 Laplace Transform은 어떻게 보면 Continuous Time Free의 Transform의 확장이었고 Two Dimensional 확장이었고 Z Transform은 Discrete Time Free의 Transform의 Two Dimension, Complex Plane으로의 확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LTI 시스템을 우리가 디자인하려고 할 때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또는 Difference Equation을 써서 Input-Output Relation을 잘 근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오더를 정해놓으면 그 다음에 폴의 위치와 제로의 위치를 잘 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호민 시스템 수업을 들었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LCCDE가 과연 왜 나오는 거냐 이걸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LCCDE가 Linear Time Invidence 시스템의 모든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다. 하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특히 LCCDE, Differential Equation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Circuit Theory 할 때 나오잖아요. Lumped Circuit Theory라고 했죠. 덩어리 져 있는 컴포넌트들로 돼 있는 Circuit Theory 할 때는 너무너무 막강했어요. 그리고 Distributed Circuit을 디자인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아주 작게 만들고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면 또 어느 정도 충분히 근사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하면 디지털 컴퓨터라고 만약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CPU가 달린 폰노이만 형의 컴퓨터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날로그 컴퓨터를 생각한다면 어떤 디지털 컴퓨터를 만들 수 있죠. Delay Component, Adder, Multiplier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또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라고 주장하는 뭔가를 만들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와이어링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그래서 Boom 하고 누르면 파형이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그려지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물론 이제 워낙 우리 서킷 디자인하기 위한 VLSI, 소자,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아주 작게도 만들고 그 다음 거기다가 아예 OS를 얹고 우리가 법륜 컴퓨터처럼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연산 속도가 빠른 걸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서킷디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요즘 최근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범용 컴퓨터 같은 데서 돌리면 매우 느릴 수 있잖아요. 물론 범용 컴퓨터에서 돌리다 보면 굉장히 큰 매트리스, 인버전 디컴포지션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트레이닝 할 때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이미 트레이닝 되어 있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실제로 컴퓨터로 돌려서 뭘 하겠다고 하면 매우 매우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우리가 디스크립 타임 시스템이나 컨티뉴스 타임 시스템 이 과목에서 배운 일종의 럼프트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디스크립 타임이라고 하면 딜레이 애더 뭐 이런 거겠죠.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훨씬 간단하게 저 가격으로 빠르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어요. 트레이닝을 계속 할 게 아니라면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배운 것들의 어떤 새로운 의미를 시대에 맞춰서 발견해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남은 부분은 샘플링, 통신, 제어는 못할 것 같아요. 제어 부분은 자동 제어 과목이 있죠. 아마 다음 학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학기인가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샘플링,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즉 C2D 컨버전, CT2DT 컨버전 또는 DT2CT 컨버전의 D2C 아날로그 2 디지털 컨버터랑도 관련이 있고 디지털 2 아날로그 컨버터랑도 관련이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이 정보통신공학개론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제어 시간에 또 다루게 되어 있어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렉처노트 20번에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은 정보통신공학개론 시간에 다시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은 이 렉처노트 18번, 19번 정도까지 이 과목에서 잘 배워놓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렉처노트 18번, 19번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난 번에 너무 이제 빠르게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인풋이 이제 인풋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에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디스크립 타임 시그널이에요. 이름을 일부러 X라고 붙이겠어요. 하나는 서브스크립트 C, 하나는 서브스크립트 D.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디스크립트 타임 시그널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나오는 이런 종류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렉처노트 18번, 19번에서 배우려고 하는데 아, 뭐 이런 맵핑은 무수히 많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맵핑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뭐냐면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이런 간단한 이퀄러티로 되는 거예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 T마다 또는 뭐 TS라고도 제가 썼는데 그냥 캐피탈 T라고 쓸게요. 매 T마다 이베류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옵셋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옵셋이 옵셋을 달리하면 다른 시그널이 얻어지겠죠. 샘플링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이 캐피탈 T를 이 숫자의 인버스를 샘플링 레이트라고 하고 이것이 바뀌어도 다른 시그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두 개의 파라미타가 중요한데 보통은 그냥 얘는 날려버려요. 그냥 우리가 오리진이라는 타임 오리진이라는 것을 이 아웃풋에서 새로 우리가 어떻게 잡으면 되잖아요. 특히 디스크릿 타임일 때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요거 델타는 날려버리고 그냥 매 T마다 이베류에이션 해서 만드는 것 이것을 어, Ct2DT컨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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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부르겠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어, 뭐 유니폼 샘플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부르겠어요. 이 과목에서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은 당연히 D slash C니까 DT2Ct컨버터인데 이것도 손가락이 컨버전스 라고 쓰려고 작가하고 있어요. 컨버터인데 이것도 이제 어, 수없이 많은 방식이 있죠. 그렇죠. 수없이 많은 방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프리의 시리즈 코에피션트 있잖아요. 디스크립 타임 어, 피리어드가 뭐 N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이런 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여기 쭉 들어갔다고 하고 여기에 어, 피리어드 시그널이 나오는 것도 DT2Ct컨버터죠. 일종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것은 이 위에 나와 있는 어, 이 유니폼 샘플러의 어, 이 기능을 거꾸로 뒤집는 것과 유사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어, 이제 이걸 배울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어, 이 인풋 디스크립 타임 시그널에다가 어떤 컨티너스 타임 펄스 P라는 것을 씌울 거예요. 그래서 맥 어떤 TI마다 이건 TS 라고 할게요.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얘가 잠깐 안 갈 수도 있는데 자, left side가 타임 펑션이잖아요. right side의 time index는 어디 있어요? 여기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P of T라는 펄스가 있다고 하고 세요. 열어들어서 rectangular 펄스고 duration이 뭐 2분의 TI 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제로고 2분의 TI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매 요거 TI마다 Shift를 하죠. F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Y, D Y, D 제로가 1이고 Y, sub, D 1이 마이너스 1이면 요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요기는 요만큼 쉬고 여기 TI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되겠죠. 높이가 1 요기는 마이너스 맞아요? 펄스가 요렇게 날아가겠죠. 맞습니까? 요 펄스 P를 Interpolation Waveform Interpolation Filter Impulse Response Interpolation Filter 이렇게 많이 불러요. Interpolation Function 이것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Interpolation 수없이 많은 방법 중에서 Uniform Interpolation 이라는 방법 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CT2DT Converter 이 과목에서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앞으로 Electrical Engineering 에게서 다룰 많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Input Outful Relation 이 정해지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CT2DT Conversion 에서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 두 개는 뭐다? Sampling Rate 와 Sampling Offset Sampling Timing Offset 그 다음에 DT2CT 컨버터 에서도 역시 중요한 게 뭐죠? 이 Interpolation Function 과 맞습니까? 그 다음에 Interpolation Interval 또는 Interpolation Rate 이렇게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파라미터 가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 요게 이제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System Theoretic 하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시스템을 배우는지를 기억하려면 요 두 요 두 그림과 요 두 식 만 정확히 알면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대학원생 미팅을 하다가 이렇게 뭐 어떤 논문을 읽고 그 논문에 있는 방식에 대해서 뭘 물었는데 학생이 이제 굉장히 제가 논문을 주고 금방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 놓으니까 제대로 못 답 답을 제대로 못 했어요 시스템을 보는 눈이 아직도 이제 석사생 박사 막 올라갔으니까 아직도 아직도 이제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립돼 있으면 좋겠어요. 이 과목을 듣고 알겠어요. 시스템 그러면 물론 뭐 우리가 사회 시스템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 학교의 시스템은 그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시그널즈 앤 시스템스 띄어리에서 말하는 일단 수학적인 모델링 시스템 그건 맵핑룰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도메인 그러니까 어드미서블 인풋이죠. 그 다음에 렌지 아웃풋이죠. 그 다음에 맵핑룰 이 세 개로 돼 있는 트리플릿이에요. 이거 세 개만 알면 이거 세 개에 대해서만 내가 뭔지 확인하면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뭔지 다른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거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다음 학기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지나가다가 어이 강중길군 만났는데 그래 요즘 자네는 어떤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냐 이랬는데 시스템이 뭐예요? 인풋이 뭐가 아웃풋이 뭐가 맵핑룰이 뭐예요? 그랬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다. 아 그러면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제발 아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기숙사에 난입을 해가지고 갑자기 성민식군의 멱살을 잡고 시스템이 뭐지? 그랬는데 모르면 아 또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런 릴레이션인데 그러면 하자고 하는 게 뭐냐 그거는 제가 멘탈 모델 또는 멘탈 리프레젠테이션 또는 좋은 이그젠플 쉽게 말하면 그렇죠?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을 담고 있는 그걸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걸 카피해 왔어요. 지금 너무 낙서를 많이 해놔가지고 카피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샘플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니폼 샘플링 또는 CT2DT 컨버전 또는 서킷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쉽게는 아날로그 2 디지털 컨버터 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수학적으로 보면. X1, X2, X3라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커브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굵은 선 하나는 좀 가는 선 하나는 브로큰 라인 데시트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 함수는 시그널은 타임의 함수로서 완전히 다르고 여기 타이퍼라고 했어요. 다르고 다만 우연히도 우리가 정한 어떤 샘플링 인터벌 제로를 기준으로 거기서 이벨유에이션 했을 때 값을 계산했을 때만 우연히 똑같은 그런 이상한 시그널들 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조금 전에 말한 얘들을 각각 매 Nt마다 이벨유에이션을 해서 디스크립 타임 시그널 X1 X2 X3 를 얻었다면 완전히 똑같겠죠. 모든 N에 대해서 맞습니까? 이것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유니폼 샘플링을 해서 샘플드 된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이거 세 개밖에 없겠어요. 무한이 많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 어떤 구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여기에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0.5T까지 이 구간에서 이 함수라는 것은 시그널이란 것은 이 안에 있는 언카운터블리 인피니트계의 리얼넘버에서 어떤 리얼넘버들을 할당해 놓은 건데 내가 저기서 두 개 빼고 다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정보가 다 남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오퍼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샘플링이 놀라운 거죠. 그렇다면 왜 그냥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 디어리 특히 리니어 타임 인베덴트 시스템 디어리를 이 과목에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시스템 이라는 걸 정의를 한 다음에 컨투어 타임 시그널 인 예를 들어서 컨투어 타임 시그널 아웃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셋을 만들었죠. 그 전체 집합을 파티셔닝을 했어요. 쪼갰어요. 그래서 파티셔닝 이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파티셔닝은 특히 쪼개면서 유니언을 하면 전체 집합이 다시 되고 인터섹션 하면 공집합인 것들이죠. 페어와이스 인터섹션 또는 부분 집합을 하나 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넌 리니어 이렇게 나누고 넌 리니어 일단 제켰어요. 그 다음에 리니어 말고 또 하나 선택했죠. 뭐 예를 들면 타임 인베덴트 또 하나 코어절 예를 들면 스테이블 이런 것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집합을 줄이면 그 전체 집합에서는 공통점 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작은 집합에서는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LTI 그랬더니 어땠어요? 인풋아웃 릴레이션을 오직 하나의 펑션으로 나타날 수 있었죠. 임펄스 리스펀스로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CT2DT 컨버전을 할 때 이것이 아웃풋이 여전히 인풋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그런 조그만 집합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그냥 수학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집합을 찾아 했는데 그렇죠? 그 집합이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유용할지 아닐지 모르고도 그냥 여러분이 논문 쓰고 찾았어 트리벨하지 않은 솔루션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 일렉트리칼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것이 유용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당장 유용 안하면 지금은 못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낼 그 집합이 유용한 집합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놀랍게도 또 유용해요. 그렇잖아요.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터폴레이션을 이제 먼저 보려고 해요.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정보를 다 담고 있다면 디스크레이트함 시그널이 다시 컨트뉴스 타임 시그널을 복원하는 어떤 방법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아까 위에서 제가 요약한 유니폼 인터폴레이터 를 써서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그게 어떤 경우인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strictly band limited signal 이고 sampling rate band width 2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어쨌든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X 라는 시그널이 있고 맞아요. P of T 라는 게 Interpolation Function 이 아니에요. 여기선 Pulse 이에요. Impulse Trained 이에요. Impulse Trained 을 가지고 곱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그널이 X of T Sampled 시그널 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수학적으로 는 존재해도 실제로 Circuit Theory 로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X sub P of T 는 Impulse 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WC 라는 Cut-off Frequency 를 갖는 Ideal Lopest 필터를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때요? Output도 CT 시그널 이죠. 이것을 XR of T Reconstructed 시그널 이라고 R 이라고 붙였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 XR 과 X가 같은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아니 아니 아까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로 바꿨다가 다시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기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임펄스가 있는 걸 따와가지고 맞아요?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로 바꿨다가 다시 어때요? 임펄스 에다가 붙여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제끼고 이렇게 다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 인 것들만 가지고 증명을 해보이려고 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XR of T 는 어떻게 되죠? 뒤에서부터 하자고요. 출력부터 XR of T 는 XP of T 를 가지고 쓰면 XP 오브 T 를 Ideal 로페스 필터링 한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바꿔야죠. XP XP 는 또 어떻게 돼요? XP 는 인풋과 펄스 트레인을 곱한거죠. 그래서 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놓고 이제 컨볼루션 과 해서 보니까 컨볼루션 오퍼레이터 는 타임 T 의 함수들 에 만 작용 하잖아요. 그래서 이 sum 과 X 는 고대로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델타 T 마이너스 어 캡탈 델타 컨벌브드 위드 어떤 X 오브 T 하면 딜레이 죠. 그냥 그렇죠. 이게 Sifting 프로퍼티 를 인텍어를 안쓰고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뭐예요? H 오브 T 마이너스 엔티 네요.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거의 똑같죠. 아까 제가 P 라고 했지만 Interpolation Function 이 H 인거 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X 오브 T 가 있는데 discrete time signal 을 X C 라고 안쓸게요. 라고 돼있으니까 X 오브 엔티 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Continuous Time 시그널 을 만드는데 어때요? 이렇게 한 거예요. X 엔티 를 쓰고요. 이걸 가져왔죠. 여기다가 H 오브 T 마이너스 엔티 해서 인터폴레이션 피리어드 와 샘플링 피리어드 가 여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스페셜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 H 가 뭔지를 보니까 H 는 로 패스 필터 아이디 로 패스 필터 임 펄스 리스펀스 즉 싱크 펑션 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X 오브 N 을 싱크를 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싱크 펄스를 매 T 마다 Shift 를 시키면서 그 magnitude 를 피크 에서 magnitude 가 X T 타임스 T 네. 가 되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건지 그림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면 X 오브 T 라는 시그널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임 퍼스트 트레이닝을 곱해요.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이렇게 이 시그널 엠벨로프를 따라가는 사실 높이가 아니죠. 임 퍼스트 의 크기 이죠. 높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 WC 가 WC 가 어떻게 돼요? 2 파이 오버 T 인가요? 2 파이 오버 제가 알기로는 2 분의 틸 거예요. 어디 정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매 capital T 마다 zero crossing 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capital T 잖아요. 어떻게 되면 이 녀석은 뭘로 바뀌냐면 여기서 높이는 여기고 이렇게 제로 crossing 일어나고 이렇게 제로 crossing 제로 crossing 제로 crossing 하는 녀석 으로 바뀌어요. 지금 여기에 색칠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싱크 펑션이 이제 씌워지는 것처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이렇게 오케이. 그게 이제 밑에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싱크 펑션 들을 쉬프트 하고 높이를 스케일 해가지고 쭉 더 하면 오리지널 시그널 이 안 얻어지 겠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안 얻어지 겠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언제 얻어질까 하는 거예요. 질문은 어떤 여기 그림은 언뜻 보면 똑같게 그려 놨죠. 똑같은 example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Frequency 도메인상에서 이해를 하기 전에 이 Interpolation Function Interpolation Function으로 반드시 저렇게 SYNC 펄스만 쓰느냐 하면 아니라는 말을 이제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방금 배운 거예요. BAND LIMITED INTERPOLATION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내가 매 T마다 이 펄스를 놓으면서 이제 BAND LIMITED Interpolation 한다는 얘기는 바로 요 매 T마다 제로 크로싱을 하는 물론 가운데 에서 2T 죠. SYNC 펑션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H T가 SYNC 펑션이죠. 맞습니까? 이게 BAND LIMITED INTERPOLATION 편이라고 불리는 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지 반드시 된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로이론 이라든가 이런 걸 디지털 하다 보면 제로 오더 홀드 이렇게 써요. 심지어 DZOH 그렇죠? 무슨 그룹 이름 같죠? 아이돌 그룹 이름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는 퍼스트 오더 홀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컨 오더 홀드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INTERPOLATION 펄스 또는 INTERPOLATION 펑션을 뭐를 썼냐에 따라서 똑같은 유니폼 INTERPOLATION 이라고 분류되는 유니폼 INTERPOLATION 을 이용한 D2C CONVERTER 라고 하지만 INTERPOLATION 펑션이 다르면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0 ORDER 홀드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discrete time signal 아니면 인펄스 트레인을 곱해서 얻은 Continuous Time Modulated Impulse 트레인이 있을 거잖아요. 스페이싱 에 맞춰서 스페이싱 두께가 같은 Rectangular 펄스로 INTERPOLATION 펑션을 잡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는 보이죠. 요녀석은 어때요? 이 녀석이 두께가 T인 Rectangle로 바뀌죠. 그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Impulse는 이렇게 바뀌고 그게 여기 있어요. 또 왼쪽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바뀌고 맞아요? 사실은 제로 order라는 게 밑이 0이 아니면 이건 뭐죠? 이게 상수죠? 그렇죠. 1 맞아요? 어떤 상수잖아요? 그 다음에 First Order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First Order 예를 들면 뭐 AX 이런 걸 1차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First Order 홀드는 뭐냐면 이 Triangular Interpolation 펑션을 쓰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있구요. 서포트가 0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높이는 예를 들면 1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비슷한 걸 해봤어요. 여러분 뭐 수능에도 이런 거 나오던데 예를 들면 뭐 O X 마이너스 2 더하기 3 X 마이너스 1 더하기 2 X 의 뭐 개형 이런 거 관련된 거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한번 여러분들 뭐 많이 해봤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쵸? 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1인 지점에서 높이가 3인데 뭐 하여튼 기울기가 좀 달라지고 그쵸? 1이죠. 1 형 그 다음에 2에서 뭐 또 더 날카롭게 되는데 주의할 게 있죠. 얘들은 뭐 안에 절대값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다 1차기 때문에 다 직선이죠. 그래서 이게 piecewise 조각적인 piecewise linear function이 되죠. 여기서 말할 linear한 것은 그냥 1차 affine이죠. 어미디는 affine function 들의 조각으로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펄스가 이 펄스가 이렇게 돼있는 트라이앵글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걸 여기다가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웃하는 펄스들이 다 트라이앵글로 바뀌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펄스에 가기 직전에 다 다이아웃 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특정 구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두 개의 affine function 있잖아요. affine function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a1x 더하기 b1 더하기 a2x 더하기 b2 하면 항상 어떤 a3x 더하기 b3 꼴로 나오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때요? 제가 여기 0으로 잡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 매 t 마다는 이 높이가 정확하게 나오죠. 맞아요. 우리 위에서 싱크로 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 높이는 변하지 않죠. 딱 제로 크로싱을 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일종의 제로 크로싱을 하죠. 그래서 가운데서는 딱 자기 값이 나오게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 있을 때 딱 값을 딴 다음에 이거를 직선으로 다 이은 것처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퍼스트 오더 홀드 에요. 세컨 오더 홀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세컨 오더 홀드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있고 이게 마이너스 T 여기가 플러스 T 면 어때요? 2차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물론 여긴 잘라버리고 그러면 요거 펄스가 나오고 제로 크로싱 제로 크로싱 높이는 1 그러니까 폭이 2 높이 폭이 2 티 고 마이너스 T 스티니까 폭이 2 티 높이가 1 인거 만든 다음에 그걸로 인터플레이션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인터플레이션 할 수 있는데 어 그러면 언제 언제 어 퍼펙 퍼펙 리컨 습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타임 도메인 상에서 보면 언뜻 보면 아 모르겠잖아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라고요 프리퀸시 도메인으로 넘어가라고 했죠 프리퀸시 도메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일 게 이거예요 언제 퀘스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퀘스천 언제 X 오브 T 가 서메이션 에는 마이너스 뭐한데 해서 뭐한데 X N T 그 다음에 여기 T 이렇게 돼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싱크 T 분의 T 마이너스 여러분 이제 여기 고쳐 보잖아요 싱크의 정의를 써서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언제 되느냐 언제 left and side 와 right and side 가 같으냐 물론 이게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 찾으려면 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 sufficient condition 하나 찾아봐라 그러면 답은 이거예요 X 오브 T 가 첫 번째 finite 에너지 시그널 이에요 그러니까 스퀘어 인티그러브 알겠어요 스퀘어 인티그러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밴드 리미티드 2 그래서 이제 어 오메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투파이로 쓴 이유는 이걸 헤르츠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2t분의 1에서 마이너스 2t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 녀석 필터 찾아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필터의 서포트를 찾아보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근데 중간에 또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은 이게 인피니트 시리즈 잖아요 그러면 function 이 컨버지 하느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두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right hand side가 left hand side로 컨버지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요거를 k k 이렇게 잡는데 k를 무한대로 쫙 보내면 돼요 뭐 아니면 어떤 네 그러면 이제 수렴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 mean square sense로 센스로 수렴한다 이걸 보일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 샘플링 띄어리를 샘플링 띄어램을 엄밀한 수학으로 보이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컨버전스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은지를 한번 봅시다 자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얘를 푸프 거의 스케치 조 스케치 오브 푸프 그래서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수업을 좀 들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고등학교 동기녀석이 수학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숙제가 나왔어요 당연히 저는 수학과 훈련이 안 돼있잖아요 딴에는 증명을 한다고 했더니 딱 보더니 준호야 이것은 스케치 오브 푸프 에 불과 하하 하하 스케치 다 증명이 아니다 뭐 이런 저에게 굴욕 을 남겨 줬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봐야죠 그렇죠 어 right-hand-side 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right-hand-side 는 아까 x 오브 t 에다가 뭘 곱했죠 impulse 를 곱했죠 그렇죠 t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얼로 패스 필터링을 했죠 아이디얼로 패스 필터링 위드 컷오프 플러스 마이너스 투파이 오버 투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디얼로 패스 필터는 프리퀀스 도매사에서 그냥 바이 인스펙션 눈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떼 놓고요 얘를 보는 거예요 얘를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뭐 예를 들어서 어 c 오브 t 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c 오브 제이 오메가 를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곱이 되죠 그렇죠 x 오브 제이 오메가의 곱이니까 컨볼루션 있죠 저 얘는 어떻게 되죠 얘가 투 파이 오버 티에 어떻게 됩니까 얘를 컴퓨스한 프리에 트랜스폰을 하고 나면 투 파이 오버 티에 써메이션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투 파이 오버 티에 k 이렇게 되죠 이거 이제 암기를 해야 될 정도예요 그렇죠 뭐 간격은 원 오버 티 에요 투 파이 오버 원 오버 티 타임 도메이션 상에서 캡탈 티 간격 이면 헤르츠 단위에서 원 오버 티 니까 라디안 프리퀀시로 는 저렇게 되죠 그래서 어 내 투 파이 투 파이가 또 없어지고 이제 요렇게 바뀌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생각하는 거에요 그림으로 요금에 가고 x 오브 제이 오메가 가 있는데 이 디렉 델타 들은 투 파이 오버 티 만큼씩 쉬프트를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뭔가 있었어요 이게 x 오브 제이 오메가에요 그럼 예를 쉬프트 하는데 내가 요 간격이 뭐에요 쉬프트 하는 간격이 투 파이 오버 캐피탈 티 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고대로 카피를 뜨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움직이고 또 카피를 뜨고 여기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조건이 뭐죠 오버랩 일단 생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x 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버랩이 생긴 요 제트 오브 제이 오메가로 부터 x 오브 제이 오메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간단하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x 오브 제이 오메가가 이렇게 삼각형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버랩이 있어요 그게 저의 그 젠플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에요 올라갈게요 어디 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밑에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헷갈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오메가 m 마이너스 오메가 m 인데 지금 요게 2 파이 오버 어 t 에요 t s 예 요게 샘플링 프리퀸스 에요 샘플링 프리퀸시 라이디안 퍼 세크로 그랬을 때 얘를 결국은 요 중간을 오메가 s 로 옮길 텐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니어 리니어 니까 더하면 리니어 인데 시메트리카니까 플랫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거 딱 보고는 요걸 안 가르쳐 줘요 이걸 안 가르쳐 주고 뭔가를 요렇게 컨볼루션 해서 이것과 주파수 도매이 상에서 이게 나왔어 자 x 오브 제이 오메가 알 수 있니 라고 하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x 가 피스 와이즈 리니어 였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처음부터 생긴게 얘가 이렇게 생겼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 오메가 가기 전에 이렇게 생겼었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요게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s 였다고 해보세요 요 그러면 이 녀석을 오메가 s 식 쉬프트 해도 다 더 하고 나면 얘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니까 에일리어쌍 이라고 해요 이걸 에일리어쌍 에일리어쌍 이라고 하는데 왜 에일리어쌍 이라고 하는지는 좀 더 얘기할 텐데 샘플링 할 때 이렇게 주파수 성분들이 서로 겹치는 현상을 에일리어쌍 이라고 해요 이렇게 에일리어쌍이 일어나 버리면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어 시그날이 또 어떤 그 시그널 자체가 어떤 작은 서브셋에 속하면 여기서부터 처럼 뭐 스펙트럼이 피스 와이즈 어 리니어다 이런게 있으면 또 좋은데 그런게 없다고 하면 회복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예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요 맥시멈 미니몸이 여기서 똑같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똑같이 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정하기를 내가 이제 리얼이 가능성이 높아요 리얼 시그널 컴플렉스 일땐 또 달라요 주의를 하세요 리얼 시그널 이면 칸 주기 쓰메트리 카라 니까 파지티브의 일종의 그 맥시마 프리퀸시 와 내가 티베 미니몸이 서로 보호가 반대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린 거에요 그런데 어쨌든 어 만약 리얼 이라고 해요 리얼 밸류도 시그널을 내가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 이 샘플링 프리퀸시 가 두배의 맥시멈 컨텐츠 그 사실은 요 포기 조폭 그렇죠 요폭 보다 작으면 작다 잖아요 지금 작으면 에이리어스 2 반드시 일어나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그림 되었어요 아 여기 있죠 여기 있듯이 이 두배의 폭보다 이 더블 에스 샘플링 프리퀸시 가 크면 그렇죠 이렇게 되죠 크면 어떻게 되요 서로 오버랩이 안 일어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내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더블유 어떻게 됐어요 어 투 파이 오버 플러스 마이너스 투티 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기 조 샘플링 메이트 컷 오프가 여기 딱 있잖아요 요 아이디어를 로 패스 필터로 다시 필터링을 하면 어때요 이 오른쪽으로 쉽게 정되면서 나타났던 녀석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니까 스케일만 자라고 나면 스펙트럼 상에서 똑같은 시그널이 얻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뭐라구요 제가 이거 완전히 끄질 않았던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끄기는 어떻게 해요 아 예 제가 그때 그때 지울게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때 이렇게 하면 되요 리얼 시그널이잖아요 리얼 시그널 리얼 컨티언스 타임 시그널이면 어 밴드 위스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밴드 위스가 요걸 밴드 위스라고 해요 요 더블유 엠을 밴드 위스 가 있고 그 다음에 샘플링 레이트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w s 라고 하면 밴드 위스 와 샘플링 레이트 와의 관계가 뭐냐면 샘플링 레이트 가 어때요 이게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고 2배 이렇게 되는 거 아 쏘리 4 세플링 레이트 가 두배의 밴드 위스 보다 크 알겠죠 요게 조건이 그런데 이게 컴플렉스가 되면 좀 애매해요 컴플렉스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x 오브 제이 오메가가 있는데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w m 의 2분의 1이고 요쪽이 w m 이라고 해보세요 이런게 가능하잖아요 그쵸 가능하잖아요 이 시그널은 밴드 위스 그러면 좀 정의하기 애매해요 그렇잖아요 이때는 양수 부분만 가지고 밴드 위스를 정하면 되는데 아 이쪽으로만 하려니까 사실 이쪽은 적잖아요 그쵸 이 전체 폭으로 하면 2분의 3 wm 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니까 어 요 포기 요 포기 어때요 작아야 좀 샘플링 레이트 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샘플링 했을 때 그 컴플렉스 시그널 x of t 가 어떤 레이트 t 로 또는 레이퍼 레이트 더 오메가 s 로 샘플링 했을 때 ls 이 안 나타날 조건을 요폭 있잖아요 요 요폭 요폭 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요 아시겠죠 자세한 것은 다음에 여러분이 어 정보통신 공학 개론이나 디지털 통신 뭐 이런걸 들으면 또 나올 거에요 그 다음에 dt 탈 제어 이런거 할 때 에 자 그래서 어 이제 알겠어요 싱크 펄스 로 하면은 싱크 펄스 로 인터플레이션을 하고 그 싱크 펄스의 밴드 위스 보다 작은 시그널을 샘플링 했었다면 퍼펙트 리 컨스트럭션이 되는거죠 잘 됐어요 그것보다 느린 속도로 하면 어떻게 되요 샘플링을 그게 이제 언더 샘플링 이에요 언더 샘플 언더는 무엇보다 낮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언더 샘플링 레이트로 샘플링 한 것을 언더 샘플링 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준이 되는 샘플링 데이트는 뭐냐 그것이 뭐 했죠 아까 2배의 오메가 m 였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라고 해요 나이키스트 에 샘플링 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나이키스트 레이트 줄여서 나이키스트 레이트보다 그렇죠 빠르거나 같게 해야지 퍼펙트 리 컨스트럭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느리게 한 것을 언더 샘플링 이라고 하고 에일리어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에일리어승 이란게 뭐냐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냐 에일리어스는 또 다른 뭐 별명의 이런 뜻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일리어스 라는 말이 뭐야 에일리어 네이트 이런 데서 나오죠 에일리언 다 같은 데서 나오죠 그렇죠 뭔가 다른 것 이런 뜻이 되잖아요 다른 것 그 다른 것이 뭐가 다른지 이제 이그 샘플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어 이 법은 사진이잖아요 법은 사진 법은 사진이 있는데 어 어 이 왼쪽은 뭐냐면 이 법은 사진을 이제 샘플링을 한 거예요 예 이게 뭐 예를 들면 그 예전에 그 아날로그 카메라로 찍은 거라고 합시다 그게 오리지널 이미지 구요 그것을 그 샘플링을 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어 제로 오더 굴드 줘 그쵸 예 아 버스트 오더 굴드네요 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한 거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 수염 있는 데를 보세요 마이 수염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법은 이니까 그래도 보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밤하늘을 찍은 거라고 했어요 밤하늘 어떤 성운 을 찍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성운 에 별이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없는 별이 막 보일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맞아요 그래서 엘리어 승 이라는 게 엘리어 승 이라는 게 없는 없는 모야 모양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주파수 영역에서도 없는 걸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그건 뭐 타임 영역까지는 아니지만 타임 이라고 한 타임 에서도 없는 걸 만들어 내요 그래서 어 이거 좀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할 거에요 아 뭐 그냥 그러면 뭐 굉장히 어 샘플링 레이트를 빨리 하고 그렇잖아요 샘플링 레이트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뭐 와이드 밴드 로 하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샘플링 레이트가 빨라지면 우리가 열어서 음성 신호라고 해보세요 음성 쉬운데 샘플링 레이트로 높이 하면 어때요 똑같은 시간의 음성을 더 많은 샘플로 더 많은 비트 수로 저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이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링 이라는 거에요 aaf 라고 하는데 앞에서 이제 저 위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를 어떤 때는 aaf 라고 하기도 하고 필터링 까지 해서 aaf 를 한다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거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에요 내가 샘플링 을 나중에 할 레이트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샘플로 로 샘플링을 할 때 에일리어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전할 시그널을 노 패스 필터링 해 가지고 잘라 버리는 거에요 주파수 능력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투 파이 오버 투티 줘 맞습니까 도매가 에요 예 요 r af 의 가장 아이디어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샘플링 레이트 가 지금 투 파이 오버 티 잖아요 라디언 퍼 세크 또는 원 오버 티 어 샘플 스포 세크 이 샘플 저는 사실은 단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헤드 주죠 요거의 절반 요거의 절반이죠 밴드 위스를 갖는 컷 오프를 갖는 아이디어로 패스 필터를 가지고 먼저 내 시그날 을 필터링 해요 그럼 제가 2분이 푸 밴드 언니 미티드 라도 밴드 언니 미티드 라고 하더라도 얘는 밴드 리미티드 가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기서는 요 뒤에는 c2d 컨버전을 위드 레이트 투 파이 오버 티 또는 라디언 퍼 세크 또는 원 오버 티 헤르츠로 하면 어때요 적어도 에일리아 싱한 이제 방지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필터링을 안티 에일리아 싱 필터링 이라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에요 아니 아니 아니시 이게 지금 이렇게 필터링 해버리면 또 시그널 정보가 날라가지 않느냐 어 차라리 에일리아 싱 일어나는게 낫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뭐 샘플러가 이미 주어 써 있어서 레이트로 못 바꿔서 그냥 느린 언더 샘플링을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밴드 언니 미티드 시그널은 나이키 스트레이트가 무한대 잖아요 그 무조건 언더 샘플링이죠 뭘 하든 그냥 언더 샘플링 하더라도 샘플링 하는게 낫지 에이 에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까봐 우리 친구 교수님이 벌써 전에 그쵸 이런 그림을 넣었어요 그 배분 사진인데 여기는 뭐냐면 안티 에일리아 싱 필터링을 하고 샘플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얻어 써도 홀드로 인터플레이션 한거에요 어때요 이상한게 없죠 그 자유 요리 또 코털 들을 보세요 조금 뭐 흐리죠 그렇죠 조금 흐리지만 까 어때요 하이 프리콘씨가 짤려 나갈 거 아니에요 a f 를 하면 안티 에일리아 싱 필터링을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좀 화면이 좀 뿌옇게 되긴 하지만 이런 이상한 건 아니지 안 생기잖아요 이런 이상한 것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게 안티 에일리아 싱 필터링 볼 스스 에일리아 싱 그래서 항상 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얘가 승자의 그래서 안티 에일리아 싱 필터링 하는게 차라리 나 하지만 당연히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에이 에프는 항상 하는 거야 항상 엘져 승 일어난 것보다 좋아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어때요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써 가지고 뭐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면 내가 딱 봐가지고 알아서 뭘 하게 해주는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논문을 쓸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제가 이미지 프로세스 안에서 모르겠지만 너무 있을 거에요 차라리 안티 에일리아 싱 필터링 한 다음에 얘를 슈퍼 레졸루션 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돌려서 원본을 회복한 것보다는 엘리아 싱 일어나지만 그걸 가지고 원본과 함께 열심히 트레이닝 시킨 나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는게 훨씬 낫더라 이런게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학적으로는 모든 의미의 시그널에 대해서는 에일리아 싱 일어나면 일단 안 좋은건 뻔하잖아요 회복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사물 카메라로 찍는 이런 물건들은 뭔가 경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물건 이란게 오브젝트 라는게 따로따로 있잖아요 무슨 안개가 밀도가 높고 낮은 뿌연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코털이 마이 그 두꺼운 사람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법운이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수없이 많은 트레이닝을 가지고 뽑아내서 잘 안티 에일리아 싱 아니 에일리아 싱 일어난 거라도 잘 없앨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학문적으로 하기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처음 쓴 사람은 아마 퍼블리시 가 될텐데 아 두 번째부터 쓰는 사람은 쉽지 않을 거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 이 에일리아 싱이 어 여기엔 이제 두 배 샘플링 이고 여기서는 안티 에일리아 싱 필터링 한 곡과 이제 에 에 그게 이제 비교를 했는데 보세요 왼쪽이 이제 어 4 오리지널 이미지 오른쪽이 안티 에일리아 싱 필터링을 했는데 이게 위에 거 보다는 어때요 로 패스 필터링을 한 거에요 저 위에 있는 요거 보다 까 보면 샘플링 레이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요 내로우 밴드 필터링 할 거니까 시그널이 이렇게 스무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포털 같은거는 하이 프리퀸 시텀 인데 잘 안보이겠죠 근데 이 까지만 얘기하면 아 이거 여전히 잘 안와 닿는다고 할까봐서 제가 어 또 가져왔어요 에일리아 싱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실제로 여러분도 이거 경험을 했어요 자 이런 어떤 건물이에요 우리는 이런 건물이 있던가요 우리 학교에는 근데 미국 가면 이런 이런 건물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외벽을 이제 벽돌 같은걸로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어 어쨌든 샘플을 잘해서 만든 건데 잘못 샘플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요 이렇게 마치 여기 뭐 이렇게 물결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보이나요 여기 물결을 웨이브 프론트가 심각하죠 이런거 그렇잖아요 이런거 보면 잘못 인식할 수도 있다구요 막 그냥 뭐 나이 예를 들면 드론 택시가 뭐 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서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들이받을 텐데 그렇잖아요 조심하세요 저는 드론 택시 절대 안탈 거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는 아직 잘 모르니까 음성 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제가 여기다가 옮겨 놨는데 잠시만요 스프린트 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 아마 뭐 지가 돼 가지고 미국의 전화 회사 에요 롱 디스턴스 이런 것들고 셀룰라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이런 것도 서비스를 했는데 이 회사가 정말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하는 아님 신호미 시스템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학생들을 열받게 하는 핀 드랍 이라는 광고를 했어요 뭐냐면 자기들은 이 전화 회사는 너무너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통화 중에 옆에서 핀을 떨어뜨려도 아 상대가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전화 회사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게 있었냐면 그 파바로티 인가요 그 유명한 가수 성악 테너 돌아가셨죠 아마 이탈리아 근데 이 분이 이제 이분처럼 생긴 사실은 코미디언 인데 뭐 뉴욕에 있는 예를 들면 메트로폴리탄 뭐 어디서 뭐 노래를 부르게 돼 있었나 본데 가다가 브릿지에서 이제 정체가 생긴 거에요 시간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 마이크에다가 스피커 조소리 어 마이크가 있고 여기가 극장이에요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고 스프린트 핸드폰을 누가 들고 있고 어 이 브릿지 위에 정체된 차 위에 와서 이 파바로티가 자기 핸드폰에 대고는 노래를 불러요 그랬더니 와 정말 뭐 사람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는 그런 광고를 내면서 또 1800 핀드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본 순간 이제 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일반 유선 전화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옛날에는 이런거 코미디에서 전화 왔습니다 때 안녕하세요 뭐 이런식으로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듣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들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두고는 다 잘라 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전화라는 것은 우리 보이스가 예를 들면 주파수가 뭐 이만큼 분포 하잖아요 사람 목소리가 낼 수 있는 근데 대부분 에너지 있는데 빼고 잘라 버려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게 하이프리콘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하다 보면 이렇게 치으신지 뭐 뭐 이렇게 지으신지 구별이 잘 안 돼 가지고 또 얘기하고 뭐 이런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그 영어 회화 할 때 뭐예요 항상 배우는 게 뭐 c 뭐 s 인 뭐 찰리 뭐 뭐 이런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렇잖아요 하나씩 여러분 이름을 스펠 할 때 미국 가면 이런 일이 정말 많거든요 예 여러분이 뭐 예약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어 이름이 없어요 한국 이름밖에 없으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뭐 어 어 뭐 경 아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k y 5 유 엔지 아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에는 아 영이 있는데 케이 붙이는 영케 붙이면 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켜 그러면 모더라도 하도 예 영의 케이를 붙인 거라고 생각 안하고 오히려 이거 스펠을 불러 주잖아요 k 인 카이트 뭐 와인 마사 불러 줬어요 뭐 아 카이 용 카이 용 이렇게 얘기하죠 아 너도 넌 넌 넌 넌 넌 켄 요새 영 야스 0 푸 케이 카이 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 어쨌거나 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우리 이름이 이상한 것도 있지만 그 자음들이 높은 프리퀀 씨를 가져요 치읒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시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날려 버려서 그런 거예요 날려 버렸어 그러면 셀룰라 포는 안그러냐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이스 오버 lte 가 하면은 좀 많이 깨끗하게 들리죠 안하면 어때요 3g 로 하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잘라 버려 잘 안들리는 거에요 특히 옆에 마트럭 지나가잖아요 안들려 핀드랍 안들려 핀드랍은 하이 프리퀸스에 잘 안들려요 그 다음에 파바로티의 노래 아 다 잘라 버렸어요 뭐 올라가면 갈수록 잘라 버려요 이게 좋을 리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 모든게 어떻게 되냐면 디지털 프로세싱을 요즘은 하기 때문에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링을 한다구요 그 샘플링 레이트에 맞게 샘플링 레이트가 낮으면 그냥 고 샘플링 레이트의 절반 프리퀀 씨 이상은 다 없어졌다고 보면 맞아요 아시겠죠 그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거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우리 그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들은 인간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까지 들을 줄 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 방에서 막 어 개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막 들려요 나는 못듣지만 예 그런데 어 예를 들면 뭐 이런 좀 이렇게 해봐요 우리 가족들이 서울에 있어요 근데 강아지가 두 마리인데 폼은 내가 키우고 있고 제디는 우리 와이프가 아이들이랑 키우고 있어요 근데 톰 이랑 제리는 뭐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짓거나 뭐 이런걸 하고 있어요 내가 막 얘기라고 이제 톰이 막 컹컹 컹컹 짓으면서 제디 보고 야 저기 날아다니는 박쥐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지 않니 핀드라비 라며 이러는데 제디는 뭐라 그래요 안들려 무슨 개소리야 이러고 있는 거야 왜냐면 개들끼리 하는 소리니까 잘랐잖아요 잘라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마치 비유를 하면 이거랑 똑같아요 그 어떤 외계인이 왔어요 외계인이 와가지고 우리 그 qled 뭐 oled 이런 tv 를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색상 재현율이 너무 좋지 않냐고 이러면 정신 나갔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속적인 스펙트럼에 있는 빨주노초파남보가 있는 그 리얼 월드를 어떻게 해요 rgb 나 뭐 이런걸로 어때요 우리 눈에는 넌 리니어 해서 이렇게 색깔을 구별할 수 있지만 그거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 내서 재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외계인이 볼 때는 실제 사물과 바로 옆에 있는 그 카메라로 찍어서 다시 tv 로 oled 로 한 그 화면을 보면 두 개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계인이 보면 오른쪽에는 rgb 밖에 없거든요 스펙트럼 중간에 있는 스펙트럼 다 날라간 거예요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이 샘플링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디지털 프로세싱을 하다 보면 예 주의해야 될 일들이 마구마구 생기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어 렉터 노트 18번은 끝이 났어요 여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붙여 놨다가 안 읽어준 게 있는데 요구에요 이 어 다음번에 할게 이제 렉터 노트 19번에 할게 d2c 컨버전 이미 커버를 했기 때문에 사실 빨리 나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디스크립 타임 프로세싱 오브 컨티뉴스 타임 시그날 이라는 거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얼마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프랑크 프루트 선언에 대한 어떤 기사들을 봤을 거에요 뉴스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93년 제가 군대 맞추고 막복화 했을 때에요 이때 이제 어이 삼성전자 그 당시 젊은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 강연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선언을 했던게 결론은 뭐 이런거였어요 결론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요즘으로 하면 이제 우리 성인지 감수성 높게 얘기하면 배우자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한 단계 도약을 했어요 사실 ceo 들이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근데 타이밍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아날로그 아날로그 제품에서 디지털 제품으로 변화하는 이 혁신의 시기였어요 혁명의 시기였어요 이 디지털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이제 막 발전하는 시기였거든요 거기 이 프랑크 프루트 선언이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무슨 많은 사람이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거에요 예를 들면 이래요 저 93년에 제가 어 이제 전 유학 가려고 막 맨날 이제 그 이어폰 워크맨에 이어폰 끼고 있었어요 좀 말하면 mp3 듣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이제 보캐뷸러리 22000 뭐 이런 보캐뷸러리 어휘 아 아 소리였는데 제가 이제 어 그 처음에는 쏘니 걸 썼어요 그리고 고장이 나서 산뇨 꺼를 썼어요 다 일본 회사죠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산뇨과 한번 떨어뜨려 가지고 뭐 이상하게 됐길래 에이 하면서 국산을 샀어요 어느 회사 거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랬더니 못 듣겠어 아 그냥 그냥 키면은 쉬까나 창업이 깔려 있어 그래서 다시 산 요거를 어떻게 뚱땅뚱땅 해가지고 아 분해되기 일보 직전인 걸 들으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어느 세월에 우리는 따라잡나 이러던 때에요 이게 93년 그때는 스피커 뭐 잡음 뭐 잡는 거 이런거를 다 소위 말하선 장인들이 매스터들이 이제 하던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로 되면서 초 인류 기술자가 아니라도 웬만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막기로는 구별할 수 없는 초 인류 아날로그 기술자들이 할 기술을 디지털로는 1.5 류나 그냥 인류 기술자들이 만들 수 있게 된거에요 그래서 뭐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일본 사람들은 그 나이 든 장인들이 아직도 마이크 뭐 무슨 서킷에서 아날로그로 튜닝 하고 있었을 때 우린 디지털로 과감하게 간거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었죠 그럼 어떨 생각하면 아니 아날로그는 아날로그지 무슨 디지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울 여기서 배우려 여기서는 물론 이제 우리는 디스크립 타임 프로세싱 이라고 하지만 어 흔히들은 뭐 디지털 프로세싱 디지털 프로세싱 오브 아날로그 시그널 이렇게 봐도 돼요 디지털 프로세싱 오브 아날로그 시그널 이 구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할게요 이게 되면서 혁명이 일어난 거에요 혁명이 우리는 빨리 움직였고 다른 나라들은 못 움직인 거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자회사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간 거에요 LG 삼성 대우 하이닉스 다 몇개 회사들은 없어졌지만 지금 이제 위기의식이 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혹시 AI 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또 이런 혁명을 가져오는 뭔가가 아니냐 수리가 안 올라 탔다가는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컨버전 일어날 때 도태되었던 수많은 회사처럼 또 도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을 많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각계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어서 요즘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AI 쪽으로 많이 밀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찻잔 속의 태풍일 수도 있어요 그냥 몇 개 그냥 재미있는 뭐 이미지 프로세싱 용 도구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죠 이세돌의 알파고 처럼 이세돌의 알파고가 아니죠 그렇죠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어 이 디지털 이라는 말과 디스크릿 타임 이라는 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컨티뉴스 타임 이 구별을 조금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4학년 1학기 아마 3학년들도 있을 거고 내년 1학기에 보면은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 디지털 신호 처리 라는 과목이 개설이 되어 영어로 아미아는 뭐 dsp 디지털 시그널 파세싱 이에요 그런데 뭐 어느 교과서를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근데 저는 dsp 수업을 들어갔더니 교과서가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 프로세싱 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많은 경우에 같은 뜻으로 쓰여요 많은 경우에 하지만 엄밀하게는 뭐냐면 이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 이라고 하면 이런 거에요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 엑소 외에는 어떻게 보면 함수 에요 어디서 어디로 제트 에서 r 또는 제트 에서 c 로 이 함수 이렇게 되는 시그널을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 이라고 해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 웨인지에 제약이 없어요 그런데 디지털 이라고 하면 디지털 시그널 이다 엑스 애니 디지털 시그널 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퀀스로 모델링을 할 때도 알겠어요 시퀀스로 이미 모델링을 할 때도 얘는 예를 들면 엑스가 c 에서 어떤 어 알의 부분 집합 인데 부분 집합 으로 가는데 얘가 파이 나이트 한 거예요 레벨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밑에 이제 나오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날로그 인풋이 있는데 이게 1 볼 마이너스 1 볼트 플러스 1 볼트 에요 요게 임 보시고 여기가 아웃풋 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럼 요 함수가 그려지 잖아요 그쵸 예 함수를 아예 비트로 할 땅을 해요 또는 이거를 0 부터 7 까지 로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임프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모든 리얼 넘버인데 출력은 어떻게 돼요 출력은 0 1 2 해서 7 까지 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아웃풋이 파이 나이트 에서 만약 비트를 했다 한다면 파이 나이 넘버 오브 빚스 이렇게 할 땅 되는 시그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가 시퀀스로 모델링 하더라도 그럴 때는 디지털 시그날 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그때는 디스크립 타임 이라고 사람 불 디지털 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어 디스크립 타임 시그날 이라고 굳이 말을 하면 대부분 경우에는 이런 제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조금 해야 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서키스 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시그날 인데 그려 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을 컨티뉴스 타임 축으로 그리구요 여전히 예를 들면은 요 변화하는 레벨을 정해놔요 예를 들면 변화는 레벨을 예를 들면 0 볼트 2.5 볼트 5 볼트 이렇게 놓는 거예요 변화는 레벨만 되겠어요 여전히 컨티뉴스 타임 시그날 인데 우리 생각에는 예 컨티뉴스 타임 시그날 이고 까 엑소 티가 그래서 엑스의 도메인은 r 이에요 그런데 변하는 게 예를 들면 0 2.5 5 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거를 디지털 시그날 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랬어요 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페트라스 쌍둥이 빌딩 에 있어도 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잊지 마세요 여기서는 어쨌든 디스크립 타임 프로세싱 오브 디스크립 타임 프로세싱 오브 컨티뉴스 타임 시그날 이라서 저렇게 어 파이 나이트 레졸루션 으로 판 파이 산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환트 가 덩어리 판 타이제이션이 양자화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덩어리로 그것은 우리가 거의 고려를 안 할 거에요 이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아시는 어떤 교수님은 ai 를 하시는데 뭐냐 어차피 디지털 신호 처리로 하니까 판 타이제이션 이펙트가 트레이닝을 했을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에 주는 영향 이런걸 전공 하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본래 전공이 환 타이제이션 쪽이셨어요 신호 처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조류가 왔을 때 내 분야와 비교해서 내 분야가 여전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찾으면 되는 거에요 알겠어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ai 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ai 는 많은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지 띄어리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대학은 학문 중에 띄어리로 이제 어 인정을 많이 받고 거죠 자 그러면 제 빨리 봅시다 예 제 목표는 어 7분말에 다 끝내는 거에요 물론 못 끝내겠죠 자리사 이제 샘플링을 리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는 어때요 본래는 샘플링 한다는게 반드시 이렇게 인펄스 트레인을 급해서 여전히 컨티어스 타임이 컨티어스 타임으로 있는 것만을 샘플링 이라고 하진 않는다고 했어요 예 샘플링 이라고 하면 벌써 디스크립 타임 시그널로 컨버전 한 것을 샘플링 이라고 많이 부른다고 했어요 요 부분은 이제 인터플레이션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코드 오프 가 여기 주어져 있고 당연히 코드 오프 는 어 샘플링 레이트와 관련이 있어요 그쵸 요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될 때 조건이 뭐라구요 예 시그널의 밴드위스가 더 오메가 m 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요거를 오메가 s 라고 하면 오메가 s 가 2배의 오메가 m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제가 이그 잼프를 하나 안 줬는데 요 반대로 되면 이제 언더 샘플링 이라고 했고 에이리어스 일어난다고 했는데 자 요게 이제 어 질문이 아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미국에서 교수를 하겠다고 인터뷰를 다녔어요 제가 한 서른 군데 지원했을 거에요 여섯 군데에서 인터뷰로 오라고 했고 제가 여섯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 오퍼를 받았고 한 군데 못 받았어요 애가 시라큐스 대학이었는데 시작해서 대학 인테뷰를 하러 갔더니 아 공개 강연이잖아요 그래서 학부생도 고 대학원생도 오고 이러는데 끝난 강연 다 끝났어요 제 저는 이제 뭐 다렉스 디콘 스페이스 스펙트럼에 대한 어 제 박사 노무를 요약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데 아 이게 우리 뭐 교수님들이 당신을 테스트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질문도 하겠다 이러시면서 어느 교수님 이렇게 물었어요 엑소 뷰티가 컴퓨어 3시 그날 싸인 어 파이 싸인 어 파이티 오버 캡탈 티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었어요 이시갈 밴드 리미 티드 줘 그런 거에 제가 스테의 밴드 리미 티드 입니다 예스 그럼 밴드 리스 얼마죠 그때까지 말도 제가 이 교수님이 저를 함정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어린 양 이었어요 밴드 리스 얼마에요 밴드 리스 얼마죠 이거 그림 어떻게 되요 이거를 그리면 이 투더 얼마 해서 보면 여기가 뭐 f 로 하면은 애가 원 오버 투 티 줘 맞습니까 오메가로 하면 투 파이 오버 투 티 에요 해보세요 안 어려워요 그래서 에 밴드 리스는 어 원 오버 투 티 해라 씁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드디어 어 함정을 파셨어요 자 샘플링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 시그널을 매 티 마다 샘플링을 하래요 저보고 매 티 마다 샘플링 해보래요 그래서 이제 싸인이니까 어때요 이게 어떻게 되죠 싸인이니까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매 티 마다 맞잖아요 캡탈 에그 티에다 캡탈 티 나오면 다 파이 되니까 맞잖아요 음 제로 포올랜 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샘플링 레이트 얼마죠 원 오버 티 입니다 밴드 리스 얼마죠 원 오버 투 티 입니다 나이키 스트레이터 얼마죠 원 오버 티 입니다 나이키 스트레이트 이상 인데 에 파체로 내요 4 그럼 제모 시그널 연지 사이니언지 어떻게 알아요 나이키스트 샘플링 띄어램 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에 나이키 스트레이트 이상으로 하면은 퍼펙트 리 컨셉션이 된다 이거 바이올레이터 된거 아닌가요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런거에요 제가 왜 떨어졌겠어요 한군데만 답을 못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아 그 교수 얼굴이 아직도 생각해요 30년이 넘어 30년 이제 30만 했나요 오우 30년은 안됐네요 그렇죠 20년 어 자 이거 답할 수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밴드 리스가 원 오버 투 티고 나이키 스트레이트가 원 오버 티고 샘플링 했던 0 인데 0인 시그널 부터 싸인 인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부터 0 이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게 이거 이어 이 말을 하려고 한게 아닌데 너무 흥분해서 그렇죠 옛날 생각하면 열받아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제가 아까 나이키스트 띄어램 이라고 해서 퀘스천 언제 되느냐 엔수함에서 두가지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뭐였죠 첫번째가 파이 나이트 에너지 쓰이고 여러분 놓쳤죠 그렇죠 파이 라이트 에너지 시그널 이라고 했잖아요 싸인은 파이 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 아니잖아요 모든 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적용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나이키스트 샘플링 띄어램은 파이 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에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또 하나는 사실을 어거지로 얘기하면 이래요 얘를요 얘를 매티 마다 쉬프트 하면 정확하게 캔슬이 될 거에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0이 되는 거죠 디스크리티 타임 도매상에서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델타를 델타를 아 이게 제로 왼쪽에 있는 거냐 오른쪽에 있는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또 말은 되는데 하여튼 일단 핵심은 파이 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 아니라서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도 그래서 코 사인이 나와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코 사인이 나와서 생각이 났어요 자 이것도 또 지나가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일단 퀀타이제이션이 뭐냐 퀀타이제이션은 어때요 아날로그 인풋이 들어오면 이것을 정말 디지털 비트로 나타내는 건데 우리는 수학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걸 굳이 비트라고 하기보다는 요런 파이 나이트한 레인지를 갖도록 맵핑을 한다 억지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요거를 0에서 7까지 이렇게 연속으로 만든 이 함수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마이너스를 0 이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이를 7 이라고 하고 그럼 요만큼씩 에라가 있죠 오차가 그렇잖아요 이것을 환 타이제이션 노이즈 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딱 보면 느낌이 뭐예요 어 잠깐만 지난번에 뭐 뭐 어 어 그 cd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소리 이상하다고 했던 거 그거 뭐 다 어 맞는 말 같은데 디지털로 바꾸면 노이즈 있는 거 아니에요 할지 모르지만 이 비트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레벨이 굉장히 좁아서 실제로는 이게 있으면 이거를 요렇게 된 시그널로 요렇게 된 시그널로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요 cd 로 가면서 디지털화 했잖아요 디지타이즈 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안티에일리어싱 필터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높은 사람들이 가청 주파수 웬만한 사람은 못 듣는 것까지 커버하도록 해요 실제로 cd 는 전화기랑 달라요 44.1 킬로 헤르츠로 샘플링 하는데 사람이 20 킬로 헤르츠 정도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배보다 더 크잖아요 두번째는 이 콘 타이제이션 이에요 때 콘 타이제이션도 많이 해요 12비트 16비트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노이즈도 그 아날로그 앰프 에서 옛날에 쉬카고 딸리는 그 잡음 그 다음에 그 홈이 있잖아요 lp판에서 홈이 달아서 없어져서 생기는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맵핑을 할 때 저렇게 리니어하게 맵핑 하지 않고 이렇게 넌 리니어하게 맵핑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이런거 생각하면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오늘 뭐 흥분해 가지고 시라큐스 대학에서 이제 받고 먹었던 얘기를 하느라고 지금 진도를 열심히 못 뵀는데 마지막으로 요것만 얘기하고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스트로버 스트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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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브라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 핸드폰에 그 예를 들면 앱들 있는데 거기 그 램프 앱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조정하면 몇 헤르츠로 깜빡거리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고등학교 물리 실험 할 때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등속 운동할 때 이렇게 스트로브로 깜빡깜빡깜빡 찍어 놓으면 어때요 그 등 간격으로 나타나고 이런게 있죠 네 그건데 이것과 그 에일리어싱과 관련이 있어요 에일리어싱과 그게 뭐냐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스키아 파렐 파렐리 스키아 파렐리 라는 이탈리아 아마 그렇죠 이 이탈리아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큰 공원이 이제 첫번째가 이 마스 요즘 일론 머스크가 가겠다고 하는 화성의 운하 타령의 이 사람이 아 어 오해를 일으킨 원 중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탈리아 사람으로서 차이가 까나리 모른 표현을 썼대요 그게 번역이 채널 이란 뜻인데 가 협곡 이런 뜻인데 이게 번역이 잘못되면서 캐럴로 번역이 된거 운하로 영어로 그러면서 갑자기 이걸 본 사람들이 화상을 마음 겨루 보니까 운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화성이 있다고 생 난리를 쳤어요 이게 있고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엘리어싱 관련해서 큰 실수를 함으로써 어이 엘리어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환기를 시켜 준 거에요 뭐냐면은 수상의 공전주의가 뭐 이렇게 된대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자전 주기가 어 이게 다른데 같다고 주장을 했대요 이상 관측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알겠지만 우리의 태양이 여기 쓰며 수상은 가까이 있고 우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태양 가까이 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치고 뜨고 할 때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게 어떤 관측 가능한 피리어드가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지구도 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 간격 때문에 스키아 파헬리 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아 어디갔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자전 주기와 공전주의가 똑같아 보여서 어떻게 발표를 했는데 3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후에 미 항공 우주국이 메리너 싶어 그렇죠 에 1960년대 여자가 이런 70년 된거에요 70 년 되겠네요 75년 좀 될 것 같아요 보냈더니 아 글쎄 아니라는 거에요 이게 엘리어싱 때문에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언더 샘플링이 된거에요 우리가 관측을 할 때 스키아 파헬리 가 또는 지구에서 관측하면 이 어 수성이 이렇게 움직이고 자전하는 걸 우리가 언더 샘플링 한 효과가 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요 또 언제 볼 수 있죠 이거는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벤 허 얘기를 저는 신호 시스템 들을 때 우리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벤 허 영화를 여러분이 이제 넷플릭스 이런 데서 보세요 오리지널 배너와 리메이크 된거 말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차 경주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탑 그 영화 영사기 레이트가 있잖아요 16 헤르츠가 15 헤르츠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퀴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 스트로브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스트로브로 팽이에다가 나를 그린 다음에 예를 예를 잇잖아요 얘는 똑같이 도는데 예 깜빡거리는 거를 속도를 다르게 하면은 또는 얘는 깜빡거리는 게 똑같은데 이 속도를 점점 높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처음에는 이쪽으로 도는 것 같다 좀 있다 이쪽으로 도는 것 같다 또 이쪽으로 도는 것 같다 또 이쪽으로 도는 것 같다 이렇게 되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요 두 개를 잘 보면 이게 결국 쉬프트 일으키는 거잖아요 샘플링 데이트로 그래서 높은 프리퀸스를 올렸다가 낮은 프리퀸스로 또 내렸다가 높은 프리퀸스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디스크립 타임 영역에서 아시겠어요 또는 어 오른쪽에 많이 뒀다가 왼쪽에 많이 뒀다가 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메가 도메인 상에서 파지 티브에 왔다가 내가 티브에 밀어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고 질문 없는 학생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